자, 이쯤에서 실시간 질문 바로바로 해결해봐야 되는데, 질문 보내주신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꽈추왕자 먼저 출발하죠. 네, 6341님. 아들이 중2인데 꽈추가 너무 커서 애들이 놀라기도 하고, 꽈추장군이라고 놀리기도 한대요. 크기가 일반성이래, 무려 3배 정도 된다는데, 수술이나 어떤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는 키가 172cm이고, 건강은 보통입니다. 와, 3배라고 하면, 와. 근데 이거를 뭐, 수술을, 안 돼요. 내가 늘 말하지만, 큰 걸 작게 할 수는 없어요. 네, 네. 그런데 뭐, 우리가 얘기하는, 스몰은 라지로 만들 수 있다. 네, 라지는 스몰이 안 돼요. 스몰 할 수가 없다. 와, 근데 일반성인의 3배라고 하면, 엄청 큰 건가요? 엄청 큰 거예요? 와, 혹시 아예 그게 172cm, 172cm는 아니죠, 설마입니다. 아니, 그건 아니겠죠. 아니,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아니, 아닌 거 아닌 거죠. 172cm면 웬만한, 얘, 지방 다리예요. 오작교예요. 근데 3배 정도면, 많이 크긴 크네요. 근데 중2인데, 그럼 이건 왜, 걱정이 되는 게, 한 장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꽈추장군, 보내주신 분이, 이게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뉘앙스가. 근데 내 느낌으로는, 아버지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버지가, 자기 혈통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요. 약간. 보통, 예, 아빠 따라가거든요. 근데 한 5배, 중2가 이 정도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정도 가면 한 5배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봤을 때는, 아들한테 돌려막기 하는 거 아니야? 본인인데. 근데 어쨌든 간, 죄송한데, 큰 꽈추는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땐, 여기 그 하반신 가풍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자랑이야. 그렇죠, 꽈추요. 부러운 내용이긴 해요. 남자들은 크면, 약간 부러워하잖아요, 약간은 그냥. 양땡땡님, 친구가 Y존 탄력 세럼을 사서, 셀프케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Y존에 좋다는 화장품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Y공주가 주의할 점을 좀 알려주세요. 뭔 케어를 하는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그래, 요즘에 와이존, 와이존, 와이존 얘기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이 와이존이라는 게 보통 밖에 피부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질 안에 어떤 질념이나 뭔가 질 안에 어떤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밖에 피부 있잖아요. 우리 얼굴 피부처럼 거기 피부를 좋게 하는 거는 당연히 가능할 수가 있죠, 화장품이니까. 그래서 외음부에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얼굴이나 등 뭐 이런 데처럼.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정말 화장품이라는 개념 안에서 사용하시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은 이걸로는 당연히 안 된다. 그런 건 바라지 말고 화장품이다. 냉신하지 말라 그냥. 그러니까 화장품까지. 우리 얼굴 화장품 정도? 우리 얼굴 화장품 바르는 거 정도? 보습, 탄력 뭐 이런 거 정도?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질건조증 이야기 나왔을 때 이제 뭐 레이저.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뭐랑 좀 다르지만. 그렇죠. 레이저는 개선이 아예 정말 되고요. 좋아지는데 화장품은 우리 얼굴 화장품도 바른다고 해서 주름이 펴지거나. 그렇지. 하얘지지 않잖아요. 그냥 좀 완화만 좀 시키는 거 정도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와이존 마스크팩 비슷한 것도 있으면 좋겠네. 있어요. 있어요? 네, 패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뭐 레이저 제모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팩 해드려요. 네, 진정 팩 해드려요. 뭐 황토팩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어요. 트러블용 팩이 있고 진정 팩이 있고 화이트닝 팩이 있고. 팩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팩 할 때 누구 얘기를 하는 거야. 얼굴은 저기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까? 얘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 우리 좀 꽈추형도 옆에서 도움닫게 해가지고 꽈추형들 거기에다가 팩 해줘도 되겠네. 꽈추케어, 그러니까 M케어. 보통 우리 M존이라 하죠. 남자들은 M존이라고, 여자들은 Y존이라 하거든요. 아, 남자는 M존이구나. 네, M존 케어라고 하죠. M존. 어, 그래. M와이. 근데 이거 하는 데가 아마 제 생각에 저희 병원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래요? 마지막 병원 자랑했네. 아니, 아니요. 자랑은 아니고 그냥 제 성격상. 꽈추형은? 아, 꽈추형 문자 왔습니다. 네, 엄땡땡님. 40대 여성입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요도 낭종이 있다고 합니다. 비뇨학과에 가보라고 하는데 요도 낭종은 어떤 병이고 간단히 수술 치료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도의 근처에 무슨 낭종이라고 하면 물주머니 같은 거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간별진단, 카룽쿠리라 해가지고 우리 요도 밑에 종기처럼 나는 이건 진짜 아파. 이런 것도 수술해야 되는 거고 계실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쏙 빠지는 병이 있거든요. 계실이요? 계실이라는 건 우리 대장 창자에도 있고 계실이라는 건 어디 방광에도 생길 수 있고 근육이 약해져서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요도에도 계실이 있을 수 있고 한데 꼭 간별진단을 잘 받으시고 수술 자체는 요도 낭종이라고 하면 아마 근처에 있는 샘 같은 게 막혀가지고 이렇게 낭종처럼 부풀어 놓는데 아, 그쪽으로? 네, 그러면서 근데 이건 수술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가셔가지고 편안하게 질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뭐 아프고 이런 거 없어요? 혹시라도 하고 난 다음에? 마취를 안 하면 아프겠죠. 아, 그 이후에? 수술하고 난,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통증이 심한 수술이 아니에요. 간단한 수술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막 어렵고 막 힘든 수술 그런 개념 정도 아니에요. 아하, 예. 자, 김재훈 원장. 각 OO님, 63여성입니다. 피곤하며 외음부에 마치 입술 옆에 단순 포진이 생기는 것처럼 무언가가 생깁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서 소변보고 닦기도 힘들고 꼭 밑이 빠지는 것처럼 욱신욱신 기분 나쁜 증세가 지속이 되는데요. 혹시 이것도 성병의 일종일까요?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요? 아, 이거는 헤르페스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입술 옆에 생기는 그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외음부에도 감염이 돼서 생기는 거고 아, 그래요? 이거는 접촉,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옮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성맥의 질환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고요. 항바이러스제를 드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지기 전에는 간질간질하거든요. 그래서 간질간질할 때 약을 먹으면 아픈 단계까지 안 가고 없어져요. 더 좋은 거는 전조 증상이 있는데 약간 그 부위가 살짝 몸살, 몸살이 있을 때 살 따가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아파요. 약간 뭐 쑤시고 욱신 된다? 어, 맞아요. 그거 있을 때 미리 먹으면 수포도 안 올라오고 그냥 없어져요. 약을 일찍 갖고 있다가 일찍일찍 드시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고 그렇게 일찍일찍 잘 먹으면 재발도 잘 안 합니다. 음,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그 말씀하시는 게 항바이러스제를 빨리 먹어라. 네. 음, 그래요. 자, 노래 한 곡 듣죠. 원타임입니다. 핫댁아! 자, 과추황자 홍성우 원장, Y공주 김지연 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실시간 문자 좀 보죠. 네, 035님. 남성들에게도 갱년기가 찾아오잖아요.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손발에 땀이 나는데 이것도 갱년기 증상일까요? 그리고 너튜브에서 봤는데 남성 갱년기 증상을 빨리 이겨내려면 사랑 숙제를 많이 하라던데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하는데. 오호? 글쎄요. 그런데 갱년기에 왔다고 해서 남자들의 갱년기를 진단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약간 모호한 질환군처럼 되어 있는 건데 네, 네. 손발에 땀이 나고 얼굴 붉어진다. 이건 약간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고 대가 틈에 만약에 남자분이 왔는데 얼굴이 붉어지고 손발 땀이 나기라면 교감신경이라든가 다른 쪽에 문제가 있다든가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보지 여자처럼 호르몬이 셧다운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건 아마 다른 원인이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너튜브에서 봤는데 갱년기 증상을 빨리 없애려고 하면 사랑 숙제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갱년기 증상이 보면 나머지는 다 피곤하고 짜증 많이 내고 이런 거고 기복이 뭐 좀 심하다. 두 가지 보면 성욕이 많이 떨어지고 발기가 약간 안 돼. 이게 설문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랑 숙제를 많이 하면 도움이 되냐. 이걸 많이 해서 갱년기가 없어지냐. 갱년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해야 되냐.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사랑 숙제를 많이 하면 어쨌든 간에 좋은 호르몬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 남성 호르몬도 약간 뿜뿜할 수 있으니까 극복이도 줬지만 그냥 원론적으로 갱년기 분 와가지고 있으면 숙제 많이 하세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몸 상태가 지금 안 좋은데. 그게 안 좋아가는데 그걸 올려놓고 사랑 숙제를 할 만큼 몸을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하는데 점수가 나와야지. 바디 점수가. 힘들어가지고 그 증상을 하고 나는데 사랑 숙제 많이 하라면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오히려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데 등판에다가 오히려 더 몸이 안 좋아질 수가 있죠. 산발 숙제 나왔다 패전 숙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도 안 되고. 퇴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 숙제를 하지 마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부공안에 좋은 행동이니까. 그래서 하면 좋은 건데 이게 경영기를 내기 위해서 하냐. 그렇게까지 설명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또 아내분이 남편분의 상태를 알아가지고 그냥 잘 이렇게 또 나름대로 보호막을 쳐서 이렇게 사랑 숙제를 해드리면 또 모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등판이.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푸시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꼭 경영기인데 사랑 숙제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스윙할 힘이 없다. 그렇죠. 스윙할 힘이 없죠. 타석에 들어서면 뭐하냐. 그래도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런데 남성 경영기도 여성 경영기처럼 요즘은 치료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요즘에 남자들이 많대요. 그런데 이게 여성은 호르몬이 아까 홍 원장님 말씀처럼 뚝 떨어지지만 남성은 매년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급격하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발기부전이랑 성욕 감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력이 없어지고. 그리고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배가 나오고 몸이 점점 거미체형으로 바뀌어요. 팔다리 가늘어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장 호르몬 치료도 하고 남성 호르몬 치료도 하고 그리고 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보고 운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차츰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인정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가랑비의 우전은 그러는 거죠. 나는 괜찮아? 이럴 수 있어. 오히려 그냥 뚝 떨어지면 내가 왜 이러지? 그렇죠. 여성분들은 한 마리 떨어지면 이게 용어가 워낙에 잘 돼 있잖아요. 월경의 날도 있듯이 그런 날은 많잖아요. 남자는 조금씩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렇지. 아이고 나이 좀 다 똑같아. 그래 놓칠 수 있어. 용으로 다 그냥 퉁쳐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상하다면 병원 오면 모든 치료가 좋거든요. 호르몬 보충하고 그러면 또 기력도 금방 좋아지고 하니까 병원 차다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 비해서 우리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진짜 예전 동네에서 60대 형님들 뵈면 진짜 어르신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60대 누님들이랑 형님들 보면 그냥 언니 오빠예요. 네. 맞아. 그냥 형이에요. 네. 맞아요. 자 김지원 원장 문자 왔습니다. 네. 김땡땡님. Y공주님. 콘돔처럼 생리대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오래된 생리대는 안 쓰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죠. 모든 제품은 다 가공돼서 나오는 거니까 안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조일로부터 3년이고 보관을 잘하면 한 5년까지 써도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고 5년? 네. 근데 좀 습도가 있는 데서는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대요. 어쨌든 멸균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뜯지만 않는다면 좀 오래까지 보관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 써 있잖아요. 봉지에. 그렇죠. 네. 그걸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뭐야. 콘돔도 그때 홍성우 원장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랬죠? 3년인가 했어요. 3년인가. 나는 근데 궁금한 게 우리 팬티 같은 경우도 오래 입잖아요. 깨끗이 입으면 오래 입을 수 있잖아. 5년 10년 입을 수도 있잖아요. 빨잖아요. 근데 팬티는. 해지죠. 해지죠. 해지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 성계에 닿는다고 팬티 오래 입었는데 깨끗한 점은 벌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팬티를 안 빤 상태로 3년간 가만히 뒀어요. 그거 입는 건 거죠. 안 빨고 입을 수 있어요. 생리대를요. 아니 아니 팬티. 팬티를 새 팬티를 빨아놨는데 아니 근데 생리대를 쓴 건 아니잖아요. 새 생리대인데 똑같은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팬티를 패키지로 몇 개 샀는데 이렇게 꺼내 쓰다가 저도 10개짜리 사면 한 3, 4개 돌려 쓰다가 잘 안 쓰거든요. 근데 그게 5년 지났다고 쓴다고 내 꽉추가 이상해지지 않지 않나요. 그렇기는 하죠. 맞아요. 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멸균대에서 나온다는 거 지금 알았네. 멸균대에서 나온다는 건 약간 생리대로. 깨끗하게. 그렇죠. 닿는 거니까. 멸균까지는 아닐 것 같고 살균일 것 같은데요. 그럼 콘돔 3년 생리대도 한 3년 정도 볼 수 있겠죠. 안전하게. 이거는 안전하게. 왜냐하면 어쨌든 가공을 한 거니까 그냥 제조일 써 있고 회사에서 레코맨드 하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런 유통기한을 따지는 거는 각 회사에서 이 제품을 3년, 4년, 5년 쳐박어 놔요. 그런 다음에 3년 후에 샘플링을 해서 여기서 유해물질이 나오지는 않았는지 어떤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자체 내에서 한 개라도 나오면 그거를 리밋으로 정하고 자체 내에서 유통기한을 정하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보통 회사마다 자기들 제품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고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 이런 데 막 접착제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회사에서 권고하는 기간대로 쓰는 게 가장 정확한 정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유통기한 지난 거는 그냥 버려야겠네요. 콘돔도 그렇고. 아 근데 좀 씁쓸하지 않나요. 콘돔 샀는데 3년 동안 못 썼다고 하면. 왜 또 나이 봐. 아 물어보셨지 않을까. 용기차도 하면 이게 아닌데. 아 용접하겠네 형을. 한 천 개 샀나 갑자기. 네. 공공공연 해가지고. 잠깐만요. 그럼 과추영. 두겹을 깨요 두겹. 과추영 지금 뭐 3년 뭐 얘기했는데 3년 동안 못 썼어. 그러면 뭐 아 두겹이라니요. 아니 아니. 받자마자 지금 의주인님 보내려고 그러는데 두겹이 뭡니까. 아니 유통. 씻어질까 봐 그런 거니까. 아니 두겹이라니요. 그냥 유통기한 지났으면 버리면 되죠. 하면서 뭐 질문하려고 그러다가 잊어버렸네. 질문하다 두겹씩 까먹어버렸어요. 아이 광고요. 자 뜨거운 문제 성료과 추황자 Y공주. 벌써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아 오늘 저 질문들 많이 받아봤는데. 콘돔하고 생리대. 생리대하고 콘돔 좀 정의를 좀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과추영 콘돔. 콘돔은 어쨌든 간에 뭐 요즘 뭐 필수포처럼 돼 있으니까. 뭐 유통기한 3년 안에 돼 있으니까. 그 사용법 잘 지켰으면 큰 문제 없으니까. 네네. 또 뭐 3년. 형체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니요. 형체다고 얘기하죠. 어찌 됐든 3년 동안 유통기한 안 동안 못 썼으면 걔는 잘못된 애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을 과대 포장하지 말고. 쓸 용량만 사세요 이렇게. 너무 많이 사면 안 돼. 그러면 저 MOT를 갔을 때 거의 콘돔이 있잖아요. 갖고 나옵니까? 그냥 놔둡니까? 저는 모텔을 안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적 기수도 생각 안 나고. 아니 가본 적이 너무 진짜 옛날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러니까 콘돔이 있나요 근데. 모텔에요? 준하에 그러면. 저는 모텔을 안 가서 저도. 저 호텔만 가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장씨. 두 장씨. 예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지원 원장. 우리 생리대 얘기했지만 생리대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생리대는 어쨌든 피가 들어가잖아요. 피 자체에는 금방 균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영양분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통기한을 조금 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까 팬티랑 비교해서 생각해봤을 때. 그래가지고 화학물질들이 좀 섞여있기 때문에 피랑 어떤 작용을 할지 모르고. 우리가 또 몇 시간 동안 신체 닫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유통기한을 따져서 사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겁고 핫한 성 관련 고민들 뜨거우면 대상렬 홈페이지 사연 질문 남겨주시고요. 선물도 뜨겁게 쏘겠습니다. 자 띠용 초이스 3부에서 만날게요. 에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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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띠용 초이스 3부에서 만날게요. 자 띠용 초이스 3부에서 만날게요. 자 띠용 초이스 3부에서 만날게요.